자 오늘 지휘산이 왔는데 바래봉 일부분만 돌고 올 산행 마칩니다 용산 허브별리 출발해서 바래봉 상거리 들렸다가 바래봉 정상 들렸다가 원점 회개합니다 아이고야 개다 야 저 위에 벌써 눈꼬송이가 보여 뭐라고 여기는 바래봉 여기는 바래봉 등상모 코스 운봉입니다 여기는 지리산 바래봉 심장 안전심 타입입니다 그러면 지리산 바래봉 차이가 저리 앞으로 가 인생에 안전심 타입 자 이동 엘 알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저게 운동은 없나요?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근데 너무 좋아요 와 멋지다 바르농이 보인다 바르농 죽이자 바르농이 보인다 발음이 안 나와도 돼 여기 산 보다 여기 물 안 가져와도 되겠네 고맙습니다. 아직 생각했나요? 자, 소리 들어봐. 소리 Пол. 부분이 세겨요? 바터리 옆에. uwoooo 아! 추워. 와우 멋지다 아 멋지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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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 자 빠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아 으 아 거기 으 안뽑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쪽사에 찍고 빠져주자.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? 빠꾸야? 빨간만 안 뽑고 쳤대. 한계 만복대. 저기 조금 왼쪽으로가 세골산. 쭉 내려가면 섬삼재. 저기 보면 탁 보이는 게 오다. 쭉 가서 토끼봉. 왼쪽 가서 제일 높이 보이는 데가 천안봉. 여기서 저리 넘어가면 중산로. 저게 천안봉이라고? 저기가 천안봉. 저 능선, 눈 보이는 능선 너머가 벤사꽃. Cory아이의 은혜를 감상시켜주는 거 같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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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와. 오, 오, 오.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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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